김병관이 맘붙었던 분당갑 2월 1일 지방선거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조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또 10%를 조작을 했습니다. 분당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보궐선거입니다. 김병관 후보하고 미래통합당의 안철수 후보가 대결을 했습니다. 이건 사전투표 득표수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가 1번이 나와 있습니다. 본인표 가운데 10%를 그냥 빼앗아버린 겁니다. 보민이 2만7천8백9십오흠를 얻었는데 그게 10%니까 반올림하게 되면 2천7백9십표입니다. 2천7백9십표를 이렇게 김병관 후보에 대주고 안철수 후보는 빼버립니다. 그럼 전체가 플러스 마이너트니까 제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상 득표수가 안철수 후보가 3만표 그리고 김병관 후보가 1만6천표인데 2천7백9십표가 더해졌기 때문에 함부로 가져간 것을 빼주고 여기서는 빼앗긴 것을 더해주고 그렇게 해서 수정한 것이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련이 발표한 자료는 더불어민주당이 40% 얻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34% 얻었고 국민의힘이 57% 얻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63% 얻은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각 동별로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10%를 그냥 김병관 후보가 바로 가져가 버린 겁니다. 안철수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가 2만7천8백9십오표에서 10%인 2만2천8백표를 가져가 버린 겁니다. 2789.5 그러나 반올림하게 되면 2790표 2790표를 여러분 이렇게 2790표죠 2790표를 가져가게 됩니다. 상수값이라는 용어를 제야고수님이 붙였네요. 상대방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일정 비율을 그냥 빼앗아가 버린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죠.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표를 던졌건 말건 간에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표를 줬다가 뺐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야고수님이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죠. 이것은 진선미가 아니고 이름이 틀린 겁니다. 이것은 이름이 틀린 거고 여기에 김병관 그 다음에 안철수 이걸 확인을 못했네요. 이름만 여러분들 수정합니다. 진선미 이수희가 아니고 김병관 안철수 그래서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안철수 후보가 8만 3천표 김병관 후보가 5천표를 받았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안철수 후보가 8만 6천표 김병관 후보가 4만 7천표를 받아가지고 표차가 훨씬 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3만 9천표 차이로 승리하게 됩니다. 3만 9천표 차이로.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각 동별 각각의 사전투표 득표에서 10%를 가져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재명 후보도 안철수 후보도 상대방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소에서 각 동별로 10%씩 다 빼앗아가지고 그냥 챙긴 걸로 그렇게 이번 선거를 조작을 한 겁니다. 아마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육감 선거도 마찬가지고 사전투표 참가자 수 기준이 아니고 상대방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소에서 일정 비율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전남 광주 전북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이니까 미래통합당 후보나 이런 국민의힘 후보가 표가 적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적은 표니까 10%를 빼앗아들어도 표가 적겠죠. 전체적으로 조작 정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이름들 조작을 한 걸로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대단하죠. 상대방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소에서 일정 비율을 그냥 가져가버린다. 아주 간단 명료하네요. 이재명은 윤형순한테 10%를 빼앗아버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관 후보는 분당갑이 출마했던 안철수 후보가 받았던 사전투표 득표에서 10%를 빼앗아버리고 그렇게 해서 조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참 대책이 없는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일을 보면서 참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지만 당선인으로서는 한 3개월 가까이 되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이 같은 사전투표 조작이 명확히 밝혀짐에도 불구하고 아마 국민의힘은 입을 다물 겁니다. 취임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반지성주의가. 반지성주의의 핵심이 뭡니까?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반사실. 과학적 발견을 인정하지 않는 반과학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장이 아니고. 오늘 여기 댓글에 보니까 몇 분들이 저보고 정신나간 소리를 한다 이렇게 하지만 그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이건 숫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숫자가. 이거는 뭐 편견도 들어갈 수 없고 진영 논리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숫자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숫자로. 숫자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옵니까? 민주당은 저만치 때로 4.5%로. 국민의힘은 저만치 때로서 마이너스 뭡니까? 4.2%로.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 이야기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본인의 무식함을 여러분들 정말 슬퍼해야 되는 것이죠. 1,600만 정도가 사전투표에 참여하고 1,700만 정도가 당일투표에 참여했는데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여러분들 수치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0값을 중심으로 해서 차익값이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에 거의 일치해야 되는 거죠. 0을 중심으로써 중칩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크게 떨어뜨린 것은 뭡니까?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중에서 당일투표율도 뒤에 게 정상이기 때문에 앞에 비정상을 뭡니까? 집어넣어주고 표를 빼앗고에 따라서 플러스값이 나오고 마이너스값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것을 보고도 이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할 수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큰 책임을 져야 될 사안입니다. 본인이 사전투표 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동안 모기를 메이도록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2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3구 대선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권 하의 5대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전국 차원의 대규모 사전투표 조작이 일어났다. 한마디로 윤석열을 절로 본 거다 이야기야. 윤석열을 핫바지로 본 거다 아닙니까? 윤석열 아주 우습게 본 거다 이야기죠. 그렇지 않고 현직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또 조작을 해. 아주 우습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경멸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면 얼마나 여러분도 위험하게 됩니까?